이기야, 어름아 진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, 7주 활동했나요 저희? 7주 동안 고생하셨고 11번 팬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! 안녕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끝낼까요? 아니요 자세가 없으시고요 박수치지 마시고 다리가 아파요 다들 일어나세요 자존심 일어나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 자존심 네 사람 조심 먹을 거 조심 보나 조심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지연씨 윤아님 사랑해요 소경 즐거워요 니게 내 사랑해요 많은 우상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또 해외에서 멀리 저희 보러 항상 와주실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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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고마워요 미래의 저요 미래의 저요 미래의 고마워요 지연님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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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 감기가 다 나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씨씨 아리간또고자이머 스테이큐 네 지연 지금까지 문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연님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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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많이 좋아해 미래님 1년동안 사랑했어요 배고 가서 놀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김지영 수고했어요! 비게들 사랑해요! 부장님! 사랑해요! 비게님 많이 있어요! 안녕! 지현들 수고했어요! 잘가요! 비게야 잘가! 아 이뽕진 사랑해요! 봉순들! 이뽕진 잘가요! 이뽕진 잘가요! 이뽕진 잘가요! 이뽕진 잘가요! 내가 랍스! 오늘 다 내걸까?